가수 제시에게 사진촬영을 요청한 팬이 제시의 일행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제시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로 알려진 피해자는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거리에서 제시에게 다가가 사진촬영을 요청하다가 제시 주변에 있던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제시를 포함해 현장에 있던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국민에 대한 폭행 사건인 만큼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폭행 가해자와 함께 있던 프로듀서를 지난 11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가해자와 제시, 제시의 프로듀서, 또 다른 일행 등 4명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당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방송을 통해 사건 당시 영상을 본 일부 시민도 제시를 범인 은닉과 도피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 중이라며 출국 여부부터 확인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수 제시에게 사진촬영을 요청한 팬이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JTBC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한 남성이 제시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방송에서 피해자는 제시의 팬이라서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안된다기에 저도 죄송하다고 말하고 가던 중 옆에서 걸어온 사람이 얼굴을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제시에 대해서도 사람이 맞는데 별다른 대처가 없어 실망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제시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한편 당시 처음 본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 세심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시는 자신의 SNS에 최근 지인과 개인적인 모임을 갔던 중 저의 팬인 피해자께서 사진을 요청하셨지만 늦은 밤인 관계로 두 차례 정중히 거절했다며 그 순간 인근에 있던 제가 그날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팬분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에 저도 너무 당황해 그 팬분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제시는 소속사와 함께 피해자 측과 연락해 가해자 처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저의 팬분께서 불의에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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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